SS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 미쳤어 아니 9판을 계속 이기고 9판? 9판? 10판? 32번 플레이했는데 31번 이기고 총 킬수가 994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33킬씩 하는 거잖아요 헤드샷이 388이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헤드샷까지 진짜 모스트킬 56이고 벨라님 네 레디 레디하세요 아 마오님 오셨어요? 아 저 아까 왔죠 마오님 아 마오님 화장실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어? 으응? 마오님이 화장실 갔나구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놀아치지 마세요 안 눌러놓고 마오님 와 컬처랜드 10만원 거니 엘라님 3쪽 두우면 아 먹을 거가 들어가지겠지? 92,000원 밖에 안 하나? 92,000원 뭐야 92,000원 아 컬처랜드 10만원 거니 8% 밖에 할인이 안 돼가지고 8% 밖에 할인이 안 돼가지고 8% 밖에 할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올라가야죠 아 정 아 이 정 아 아 앗 오 됐다 이거 보여요 엘라님? 아 줄 이거 아 엘라님 엘라님 과연 뻥 아 엘라님 3쪽 보시면은 저 넘겨지고 새로 하다 파이브게요 알죠 아 어 밀빌다 빨리 내려야 되겠어요 올라서 야쌌나 갈까요? 여기? 오케이, 오랜만에 한 번 가 야쌌나 갈까요? 프리모스트가 기다리는데요? 어, 왜 이래? 큰일, 큰일, 큰일 아니, 만요 비행기가 순간이동해요 내리려고 더 누르니까 큰일 낚아서 일찍 가야겠다 아, 괜찮아요, 2분에 내리면 돼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나 카산 펼치면 안 돼요 너무 어떻게 떨어져 한 명? 한 명 갔어요, 한 명 어떻게 위로 갈 거예요? 저는 연주핀 어, 여기 다시 하나 있다 다시 하나 끌고 갈게요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 야쌌나야를 올 수 있는 팀은 한 팀이에요 다시 하나 저기 큰 건물 하나 내리고 다시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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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못 가겠다, 식당 가겠다 네 지그재 아파트로 내려요 아니요, 지그재 아파트 진짜, 생각 없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지그재 아파트에 한 명 내렸어요 넵 아잇 벽 ELLA에게 녹색 플레임 옮신다면서 아니오셨네 어 거기 어? 쉐어 bone 왜요? 세펙 왜요? 왜요, 왜요? 우석게 왜이래요 달걀 네? 달걀 발소리들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무섭게... 어째게... 아 키보드 밀렀... 절로 가 야! 아이씨 키보드 소리 열나니까요? 제꺼일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 키보드 소리 안 들릴텐데? 마오니꺼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감도 올렸는데도 다 소리 들려가지고 이거 감도를 너무 낮추면은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울리면 마오님이 잘못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키보드 3가 원래 키보드 소리 너무 시끄러이면 시차 만져주는데 저 착하잖아 아 야!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만남쇼도 아니고 왜 그랬어요? 아 왜 구탄밖에 안 나오지? 뭐야 어 누구예요? 엘라님? 아우 이름이 아우 진짜 못하오 30발만 줄 거는 어 아우 자기장이 머네 반대쪽이네요 풀머스 큰일났어 갈걸 그래 아무것도 안 나왔네 마흐니 발소리 들은 거 내꺼? 발소리를 저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아 그 옆쪽에 있었어 아니에요 마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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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껐다 마이크 끄셨나 보게 아 이 키보드 빌라 진짜 빵이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들리거든요? 아 야 너 진짜 조용히 좀 해봐요 할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아니 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뚜껑이 안 나와? 아이씨 스토리는 마흐니? 네 마흐니 게임할 때 그냥 내보내요 밖으로 벌룸이랑 내보낼 때 안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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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사고를 치지 않을까 키보드 막 누르는 거 보잖아 장 형님 피가 왜 그래? 뛰어내렸어요 전화타 에이, 불치만 해. N4? 오랜만에 N4? 랩이 샷건 써요? 네 한 뒤 필요해요? 한 뒤 네 있으면 좋죠 소연기 필요한가요 AR? 뭐요? 소연기 아니요 저.. 고정기 있어요 좋죠 가방 좀 좀 좋을 것 같아요 스쿼스 쓰실 분 어딨어요? 드릴까요? 여기 제가 인서트 아이씨 이거 왜 이래 밥이 하나 먹어놔가지고 여기에다가 부품도 다 떨궈놨어요 부품.. 대형량 탄산 하나랑 수직 손잡이 하나 떨궈놨어요 아이 진짜 이씨 아이 너 나가 아이씨 나간다 내보내준다 아이 발톱 발톱 세우고 있어 아빠 죽겠다 랩이 핀 찍은데요? 네 아래 걸리는데 제가 있는 이 집 그리고 2층에 AR 보정기 하나 있어요 이랩 뚜껑 필요해야죠 보시면 여유분은 아직 못 봤어요 나도 뚜껑 필요해요 뚜껑이 안 나와 돌겠네 진짜 아까 키르님이랑 할 때도 뚜껑이 안 나오더니만 여기 1뚝 있어요 1뚝이라도 빨리 드세요 아니다 1뚝 먹었어요 아니다 1뚝 먹었어요 윈드님 1층 화장실에 있어요 익숙하세요 익숙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칙 칙 칙 칙 칙 칙 우리 연료통 필요해요? 네 하나 먹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랑 연두핑? 네 어 뭐야 여기 털렸네 거의 제가 털었어요 아 탭이 너무 없는데 어디있다고요? 1층 화장실 안방 화장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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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칙 친구 ichi incor Q cocon eless 저기 송기 송기 저기 회랑 저기 옴푸랑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면 바닥에 있어 거기서 오른쪽 덱킥도 있는데? 송기만 필요하대서 나 7탄 이제 못 먹어요 저도 덱킥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덱킥? 저 필요해요 AR이죠? 아니요 SMG 아 SS 오케이 끝난다 가요 저희 가야돼요 오버페밍 하지 맙시다 차 어디에다 놨어요? 마오님 제 뒤쪽이요 아 돼 여기 물이 있는데 빨리 빨리 카페 털렸네? 네 털었어요 알라님이 같이 빨리 나오세요 오버페밍 못해요 멀어서 여기 뒤쪽인가? 차소리 어? 차소리 우리꺼 아니에요 SW 무시해요 그냥 오세요 오세요 여기로 어 어 오른쪽 꺼야돼요 뭐야 위로간도 안되네 자 왼쪽으로 쭉 살짝 온어언 쭉 불안한데 살짝 더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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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속도 안나서 못뿔 여기 속도 안나서 못뿔 얼추 70분 넘었네 한 명 잡고 나서 경기지역 밖에서 사망했어 하 거춧가루 뿌리고 싶어 개코야돼요 게임은 좀 필요없죠 SR SMG 마오님 네 아 야야야 고양이 위험한데 양사하겠는데 양사 고양이가 왼손에 팍 아 진짜 너 죽을래? F 고양이가 뭐가 오고 F를 알아서 기가 퍽 누르며 마오님 어 어 왜이래 다른거에 신경쓰고 이 기절 아 진짜 안전운전을 하고 있구나 안전한 운전 지하갑니다 아슬아슬 아 이런거면 안되죠 포칭기 피해가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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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줄이고 살짝 왼쪽으로 꺾어요 버친캐롬 이제 꺾고 있어 여기 팔각점에서 P채어 가요 뭔 팔각점에서 P 끌렸네 아니 여기서 왜왜왜왜 그냥 같이 P채어 가요 P채어 가 P채어 혼자 밖에 없어 아니 여기는 위치가 안좋잖아요 안 보이잖아 여기서 포칭기 아니 그 아니라 산에서 보이잖아요 에이 없어요 차소리 들리는데 지금 형님 왼쪽에 차 아 왜 이리 올라가 갑니다 그냥 갈게요 가요 빨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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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 왜 사람을 못 믿지 아 의치만 맞춰 의치만 아닌거 같애 에이 아니 아니 이 choliner가 너무 잘 보이는데 숨어있어서 대단히 바움 어디 가요 어 사라 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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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풀인데 아 앞에 오셔 어디 가 마오니 바울비 뛰어야지 어디로 가요 연두 연두 찍혔어요 곧 여기 내려요 아 이제 좀 괜찮네요 프레임 들어갈게요 연주 페인으로 갈게요 운전하는... 아니 그 환경에 따라 다른가 여기로 먼저 올라가면 네 연주 비용 출발 두고 끊어놔야겠다 아니 아니 왜 일로 가요 꺾아야지 오우야야야 바오닝그 엑스엑스 엑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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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F11 누르는 거 아니야? 야아! F4를 눌러 컨트롤 F4 아 미치겠네 이게 진짜 나 있는 데다가 AR 대탄, 수직 손잡이, 부정기, 산띠 아 오늘 왜 이러지? 말 안 듣네 아 내 앞에 지나간 거 오늘만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네 평소에도 말 안 들었지만 윗뚜 하나 남아요 여기 윗뚜 여기 에이올 소염기 상점에 홀로그램 하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어 미니 심사다 미니 심사 저 오탄이 좀 필요해요 좀 부족하고 헛소리 이스트 이쪽음 안 돼 굴대 하나 기존 가자붓 이어올 뭐야? 아아 와 인간파빙이다 신난다 신난다 택배 온다 소음기 필요 없죠 어 스카다 어 저쪽 웨스트 쪽에 보급 어 여기 그거 많아요 그 마우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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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탄 90발 아 5탄 90발 네 소 아 보정기도 하나 던져놨어요 60발 제가 30발 가져왔어요 2탄도 있고 사별도 있고 여기 시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여기 두개 두개 어 2초다 대형 2킬 필요하신데 여기 1핵 뚜껑 1핵 뚜껑 1핵 뚜껑 아 1핵 뚜껑 아 1핵 뚜껑 아 1핵 뚜껑 어디요? 웨스트 웨스트 저 5탄 20발터 가져갈게요 맨 밑에 있어요 응 이거 없나? 우상 필요 없어요 하나? 필요해요 갈게요 그걸로 가서 먹을게요 남겨두면 누가 제 고탄 먹었어 아 저요 필요 없는 줄 알고 드릴게요 아뇨 이따가 여기서 주지마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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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님 소음기 필요하다고 했죠? SMG 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스카 있어서 2도 남는 거 있어요? 아까 P 찍었는데 저 좀 뭐 남는 거요? 핸드핀 노란 핀 노란 핀 저 2 2 2 2 2 2 2 2 배율 남는 분 있나요? 배율 있어요? NW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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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아 못 잡았다 안 보인다 아까 시치에 사배율 있어요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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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님 배율 있죠 스칭님도 있죠 네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저거 안 먹을 거예요? 고객 근데 마우님 여기 구급상자 하나 있어요 마우님 여기 4배 감사합니다 5탄 어디 있어요? 남는 거 구상 없나요? 구상 어디? 제가 먹었어요 구상은 여기서 주지 말고 좀만 안쪽으로 하나도 없어 한의 여기 이리 와요 구상 하나 드릴게요 구상 더 필요하신 분 지금 몇 개 몇 개씩 있어요? 112 102 아 드릴게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오타 한 여유 있으면 30벌만 아까 여기다 다 버릴게요 필요 없는 거 38씩 30.. 30번 떨궜어요 썼.. 아 썼어야지 썰탄도 떨궈놓을게요 SMG 그냥 꺼놔야지 저 짝집에 여태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어 진짜 요즘 유지샤 심들 안 잡고 총 소리해서 되는 거 어디에 있다고요? 뭐요? 어? 저게 해안가 100번에 해안가 오른쪽 195 해안가 뛰어요 지금 입짝지 도전기랑 수영기랑 찻소리 웨스트 그냥 안 잡을게요 찻소리 찻소리 도전기 탔어요 우리 지금 살짝 더 채석진 털어놨어요 아 너무 멀어서 안맞니다 두 명 봤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 이쪽 혹시 터셨어요? 다 털었어요 지금 공장 쪽에서 총소리 나거든요 움직일 거예요? 지금? 아니요 마은이 아까 위치 다시 리포트 여기 여기 파란색 팀 쟤네랑 지금 여기랑 싸우거든요 파란색 팀 후 SR 대용혜선 창 오.. 뭐바지 무 markers 저 일대요 엘터맛 그 agrad홍 으 이끼면 장난이겠다. 에이 또 먹어? 먹을 수도 있죠? 뭐 먹어요? 뭐 먹어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아니 천원이어야 되겠다. 결국은 돈에 간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의 의도를 이렇게. 빨리 말해줘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궁금하잖아. 어? 해봐요? 참아요. 궁금해도. 안돼요. 참을 수 없어요. 궁금하면. 그럼 어쨌었네. 참을성을 길러야 돼요. 안돼요. 그런 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 W방이야. SW. 와우. 저 집이네. 집에서 쏘. 아니에요. 여기 보급보급인데. 보급. 보급 있는데 SW. 거기서 쏜 거 같은데. 집에서 쏘는 거야. 집에서. 우리 가야돼요. 그게 집. 집. 소래가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우아지 옆에. 210. 200. SW 사이. 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잡았어요. 와우. 어디 쪽? 우아지 하나 있거든요. 왼쪽 나무에. 아. 오케이 오케이. 가야되긴 하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이따가. 이따가. 자기장 좁혀지면. 한 30초 쯤에. 어디로. 일단 정해지고. 산으로 가요. 앞에 여기 산 있잖아요. 산. 나무가 너무 얇긴 한데. 가긴. 여기. 여기. 창고 쪽에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일단 도핑하세요. 한. 40초. 50초 쯤에. 창고에서 나온 사람. 조심해야 돼요. 차 타고 갈 거죠? 네. 어. 보인다 보인다. 저기. SW. 한. 이쯤에 있어요. 우리 갈려고 하는 방향. 한 명 보여요? 도핑하세요. 여러분. 도핑하세요. 왜이래. 여기 뭐가 있어. W의 차. 거기 한 명 있거든요. 싸울 준비하세요. 네. 네. 다시 하나 어디다 보냈어요? 저 뒤에. 칩스. 쿨 쪽에. 이거. 타. 아니. 내가 운전하면 안 돼. 아니요. 먼저 갈 거예요. 빨리 타세요. 형님. 형님. 아. 여기 앞에 사람 있어요. 오른쪽 청소리. 이거 잘못하면. 양각 잡힐 수도 있는데. 올라가던지 해요. 그러면. 너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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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있지 않아요? 왼쪽 집에서 소리 났다면서요. 총소리 아까. 총소리 아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근처에 사람 있는데? 어디 갔냐 얘. 여기 뭐 해? 저기 소음 기술이. 저쪽에서 총소리 하나 더. 네. 내가. 창고. 창고. 잘 보셔야니. 아니. 집 집 집 집. S 방향. 여기 자리 안 좋아요.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저 이거 써요. 납작에 쏜 드나 네 밑에 밑에 뒤쪽이에요 S 엘라님 쪽 보여요 차 차 뒤에 차 차 뒤에 NW NW S W NW 두 명 잡았고 두 명 잡았어요 두 명 다 잡은거 같은데? 뭐야 일단 차 타고 있는 애들을 다 잡았어요 W 255 251명 지금 우리 남쪽 봐야 돼요 251명 저 살려줄 수 있어요? 네 가고 있어요 안 보이거든요 255 다시 한쪽 엘라님 조심해요 거의 보여요 제 뒤로 오세요 바로 앞에 있는데?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아키아에요 오케이 컷 쏜다 딴 데서 쏴요 상대 NW 중에서 쏴요 네 조심 우리 가야돼요 어떻게 가요 가요 시체.. 아 시체 먹고 싶은데 저거 앉아요 앉아요 그냥 가요 총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니 앉거나 먹지 말고 아니 앉거나 먹지 말고 형님 타요 여기 형님 타요 여기 가 가 가 가요 출발해요 다시 멈추면 힘들텐데 이쪽에 사람 괜찮아요 이쪽에 사람 이쪽에 사람 이쪽에 사람 저 바로 보고 있는데 앞에 나무 뒤에 있어요 기절 아오님 크루타 네 앞에도 사람 있어요 나이 못 잡았어요 나이 나이 사망 아 엘라님 어떡해 아 촉 소리 들렸는데 와 그렇게 대놓고 썼는데 대박이다 언더 어 집에서 오는 애들 조심해야 돼요 앞에 SW의 촉 소리 들어가야 돼요 손님 아우 내꺼 보고서 내꺼 먹으려 했네 아우 내꺼 보고서 내꺼 먹으려 했네 더 가야 돼 14 SW 210 거기 언덕 밑에 갔대요 형님 구상 몇 개 몇 개 바닥에 하나 드링크가 없어요 드링크 하나 아 드링크 하나 저한테 오세요 어디서? 아냐 아냐 마우님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네 그 열라님 거 먹었어요 웨스트 250 언더 쪽이요 이쪽 언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원이 조금만 됨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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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에요 몰라요 봤어 25 25 25 어차피 20 25 25 25 자 여기 앉아서 먹어요 응흠 아이고 부스럭소리 미치겠다 와우님 북쪽 조심 25 25 W W W 255 바로 앞에 와우니 빠져요 여기 싸우라 그래 여기 맞는다 여기 맞는다 와우니 좀 더 와야 돼 대충 위치는 알거든요 언덕 위에 뛰어간다 어디요 아까 본데 W 와우니 가지마요 에드킥 싸우라 그래 바로 정렬한데 아니 저거 잡아야 돼 3명이야 바로 앞에 있어 NW 있어 아니 그거 쟤네 3명이야 아니 근처에 있는 거 상관없이 잡아야 된다고요 저거 돌잖아 지금 지금 돌고 돌고 있어요 쟤네 아니요 우리 양각이에요 양각 걔네 앉다 보면 큰님 큰님 저 터치 좀 두번째 기절이에요 저 위험하면 빼요 알았죠? 네 흠 흠 흠 잠깐만 한 명 더 있죠 뭐 있어요? 밑에 몰라요 조심해요 조심해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잡았어요 웨스트 나무 SW 나무 뒤에 하나 웨스트 SW SW 오케이 힐 어차피 안 보여요 어 이겼다 내가 다 했구만 무슨 소리죠? 몇 킬 하셨어요? 몇 킬 했거든요? 실킬 했는데 저 하하 진짜 지금 남자들에게 유치한 자전시 싸우 마오님은 잘 쏘긴 하는데 너무 계속 싸서 내놓고 싸 아니 근데 그거 잡았어야 돼요 아 잡기도 하는데 근데 마오님 걔네들보다 아까 나랑 큰님이랑 얘기했던 바로 우리 웨스트에 있었던 애를 잡았 잡자고 얘기를 했던게 걔네들이 쫓아가고 있었어 뒤에 쫓아가고 있는 두 팀이 있었어요 거기 응 그래서 위에 있던 놈들이 아랫 놈을 다 처리하고 내가 위에서 멈춰가지고 쏘고 있는 놈들을 다 눕히고 그렇게 해서 잡았지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그나마 마오님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엘란님이 빨리 죽어 걔가 끝장을 내서 아쉽긴 했어요 이야 어떡해 엘란님 아 남풍님이구나 그나님 레디했어요? 남풍님만 하면 돼요 승리의 기운을 느끼느라 수가 40점 40점 올랐네요 40 몇 점 그나님 또 마이크 안개맵 제가 아까 구박했어요 엘란님 그래서 그래요 안개맵 나갈까 할까요? 나가죠 나갈거에요? 해보지 아냐 안개맵 걸러요 엘란님 안개맵 할거에요? 마이크 꺼져있어요 말 안 그냥 불어볼거에요 아냐 엘란님 엘란님 나가요 저희 나가요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또 따라가시 아 안개맵 싫어 가신거 같은데요 지금 나가야돼 엘란님 저희 나가요 안개맵 해 안개맵 한 번 걸러요 아 한 번 걸러요 해 그냥 그냥 하죠 안개맵 싫은데요 다수결에 다수결에 이거 이러하세요 저거하네 안개맵 신혜 이러오시라고 뭐야 너무하네 이거 이거 멜배가 똑같은데 멜배가요? 진짜로요? 아 점수 많이 먹으면 좋거든 몰라 멜배 많이 가는거죠? 그럴 거 같은데요? 포칭키 가볼래요? 그러면. 가죠? 여보? 내렸어요, 내렸어요, 포칭키. 나 혼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펴야 돼. 펴야 돼. 펴야 돼. 한 칸 넘잖아요. 펴야 돼요, 살짝 일찍. 저택쯤 지나면 딱 펴야 될 거 같은데. 아니다. 아닌가? 저택? 이쯤? 저 지금 펴어요. 아, 나 너무 느리다. 양옆에 다 펴어요, 엘라님이. 아, 포칭키 땡기다. 포칭키 좀 가네요. 땡기는 사람 많아요. 한 팀, 두 팀? 엄청 많은데? 두 팀 보여요, 두 팀. 한 팀, 두 팀. 아, 두 팀 맞다. 저희 팀, 우리 포함해서 세 팀. 네. 나 못 가겠는데? 뭐예요? 와... 너무 먼데? 네. 좀 뛰어야 될 거 같아요. 아, 끝자락 도착. 한 명, 한 명 내렸다. 여기 내렸어요, 여기. 네네. 왼쪽에, 거기 뭐지? 윈드님 쪽에 세 명 있었어요. 대박. 일단 자동 달리기는 해놓고. 아, 밀베다. 그래도 멀지는 않네요. 누가 수르턴 던졌어. 흥림, 거기 조심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파란색 핀. 녹색 핀, 녹색 핀. 사람 있어요. 이쪽에 사람 있는데? 윈드님 근처에 세 명 있어요, 세 명. 칼났어. 이리도 한 마리 오는데? 윈드님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요. 우리가 그, 가줄 수가 없어. 총이 없어서. 형님. 우와! 쏜다, 쏜다. 쏜다. 이 똥멍청이야. 그만 쏴. 아, 마오 님이구나. 왜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 백업 안 됨? 총이 없어요. 백업 안 됨. 어디, 어디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얘나 님 바로 옆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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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니요. 오줌마. 하나 와요. 어, 못 봤어요. 볼특이 없어. 뭐야, 백업 자려면. 권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라니에요. 보라니, 보라니. 포칭키 논밭을 가려지르며. 여기 안개맵이라 다행이지. 안개맵 아니었으면. 안개맵의 핵쟁이였으면 진짜 무서워. 안개맵 아니었으면, 사격 초지판이 아니었을까. 어, 민이다. 여기 오자는 사람 누구에요? 저요. 예.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진동. 카톡 왔어요. 뭐야, 다 털었잖아. 여기 근처. 카톡 맞아요? 문자 아닌? 네. 카톡. 아, 역시 인사. 인사일러. 아우 씨. 뭐야? 그냥 쏜 거 같아요. 카톡 살. 온 거 같은데. 저... 그 AR 부품 좀 주워주세요. SRS. SR 소염기. SR 소염기. 주고 싶습니다. 소염기 저도 주웠어요. SR. 아, 이거 하고 싶지 않다. SR. 나 안주. 고품. 굶이 싸우네. 어... 가깝한데? 스크스. 오, 스크스로? 레드 좀. 로將만respons인 AI. 오! 오! 네,open. 바로 옆에서 터졌어. 여기 같애요. 1,8 바라색. 네 맞아요. 밸런이 위험한데? 레드존 끝나면 오우야 계속 쏘네? 핵쟁이 아니야? 핵쟁이면 저렇게 계속 안 쏘져. 계속 쏘져. 핵쟁이니까. 쏘져 보이니까. 저렇게 쏴도 싸면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네. 킬로가 안 뜨잖아요. 저렇게 쏘는데 그러니까 저게 막 걸려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렇게 안 쏜걸려? 단발로? 따라라라라 쏘지. 도착 미쳤던 핵임. 아니 코팅 자리에 또 떨어졌네. 이게 왜? 코팅킨 진짜 레드졸 많이 들어요. 정말. 가방에 있는 거 보시면 되신가요? 1핵 가방인 거 같은데? 가방 많이 봤는데 2랩은 아니고 1랩이에요. 1랩이라도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그치 상태라서. 내 집. 핑 찍어둔. 노란 핑. 병아리 핑. 뛰어. 기계. 다시. 구멍이. 두 손가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미니 하나 더 있어요. 장난나. 다 살만 남아. 아니 너무 많은데. 어 내 앞에 사람 가요 차골 차있어요 이 집 잠깐만요 이 집에 있어요 빨간 핀 빨간 핀 가까워요 마오님 가까워요 빨간 핀 1층 집 안에 있어요 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옆 옆문으로 나갔어요 옆문 이거죠 이거 파란색 집 네 네 네 나갔어요 옆문 그 반대쪽 문으로 나갔어요 이거 어 보인다 여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2층 집 이거 맞나 이거 이거 얘가 그걸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 2층집에 있어요 저 있는데 여기 2층 집에서 슬쩍 보였거든요 저 앞쪽 왔어요 이 집 엘라님일걸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저 뒤에 있어요 올라간 듯 큰님 2층에 있어요 지금 또 와요 큰 집이에요 왔어 아 발소리 들리는다 저 움직여요 넵 큰님 조심해요 아 발소리 들리는다 마우님 그거 베란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위에 있어요 네 2층 운다 2층 베란다 베란코 컷 일단 기절 컷 아니 씨 기절 아니요 그 아니요 그 아니요 한 명 더 발소리 한 명 발소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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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바로 쟤 바로 패차 패차 쟤 바로 앞에 기절 아 뭐야 기절이잖아 아니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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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사망 어 1층 더 있어 1층 1층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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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님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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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안 보여요 여기서 아 2층 사망 상틀을 다 박았네 상틀 엘라님한테 죽고 엘라님 간다 상틀님한테 갈게요 2층 2층 올라가요 마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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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층 2층 엘라님 쪽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들어갔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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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여기 이쪽 이쪽 끝쪽 방 엘라님 쪽 있는데 나갔어요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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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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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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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았어 굿샷 아 크림 아 못살려 아 못살려 미안해요 아니 아니 좀 더 보고 갈걸 창틀 다 박았어 내꺼 대박이다 여기 어떻게 넘어가지? 그냥 점프하면 넘어가지 못가요 안 남아가져요 끝쪽 끝쪽 라인 어 거기서 거기서 왼쪽으로 점프 이렇게 아니네 되네 수정하니까 넘어가지네요 아니 여기 SR 소음기 땡 아쉽다 내 시체 여기 데킥 버릴게요 나 데킥 있는데 데킥 있어요? 그 엘라이 데킥 필요해요? 무슨 데킥이요? SR 네 필요해요 아쉽다 부산 이거 뭐에요? 나 먹을래 이럴거에요 다 먹어요 피로 가방이 죽어서 그리고 저기 어디냐 우리 이스트 쪽에서 하나 또 발소리 들었거든요 봐야 된다 응 어 엘라님 바로 앞에 뭐야 뭐요?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으악 어 아 진짜 아 그래 엘라님이 아 아 뭐야 이게 왜 안죽어 쟤 개피에요 샷건 샷건 한 방 맞으러 죽는다 와 쟤 개피인데 왼쪽에 있다 해내수심 와 와 저게 안죽네 멸받는다 역시 관전 아 나 진짜 템 보고 있는데 템 보고 있는데 템 보고 있는데 엘라님이 바로 앞에 이라고 말했는데 나 몰랐어 심표 그거 스크스로 돼있어 장전 안된 스크스 아 나 진짜 걔도 그냥 지나가면서 싹 보고 다시 와서 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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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널고 와야되겠다 저는 보정기 필요없어요 왜 여기 차 있거든여? 차고에? 가죠? 아니 SNG 소음기 써요? 아니 그... 아니 그 뭐냐? SR 소음기 소음기 써요 네 가요 가요 아 잠깐만 쪽기 괜찮은거 없나? 조끼 하나도 없네 다 터졌어요 가요 가요 저게 뭐야 7탄 먹었어요? 아니요 저 7탄 안 먹었는데 필요없어 저 7탄 필요없어요 밥에 하나 있고 다 터졌어요 연료통 쓸게요 아 네 피채하나요? 네 망했는데? 아 마흔이 혼자도 넘겨요 혼자도 넘겨요 안 돼 안 돼 안 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 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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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아니 아니 어 지옥 밖에서 사망했는데 여기서 넘겨 드릴게요 넘기만 못 가잖아 보트가 있으려나? 없어요 자기장 맞고 가요 일단 가봐요 여기 가요 자기장 맞고 가요 아니요 그거 못 봤네 아니 건물서 있을텐데 안개밑이라 안개밑이라 백포 있어 그니까요 자기장 올 때 맞으면서 가자고 아니요 여기서 보트 찾아서 보트 없어서 그냥 건너서 가요 그냥 수령해서 가요 어차피 자기장 아니잖아 다음 자기장 아니 아니 그 저기 왼쪽 서쪽으로 가자고 서쪽 다리 그쪽 자기장 맞고 그 얘기가 아닌데 나 그 얘기였는데 자기장 맞아 아니 자기장 맞으면서 가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가봐요 그래서요 어차피 이미 두 명이나 죽었어 어차피 이미 두 명이나 죽었어 타 소리 들려요 으흠 좋다 타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두대로 가요 두대로 차 두대로 가요 됐어 왜 없지 안개밑인데 안개밑인데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 느낌 여기 있자구요? 뭐야 안개밑인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보여요 언덕이는 언덕이나 안개 언덕이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여기 이거 안와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소금기 30 으흠 너 사람 같은데? 그 라온이 배율 있어요? 사베 하나 있어요 네 사베 하나? 하나 더 줄까? 아냐 필요 없어요 나 2배 버리고 사베 버려야지 아니 사베 깨기다 갑시다 노부네 노부 어디로 갈까요? 일단 여기 있을까요? 일단 여기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안나 치우고 욕색핀 떴다 아 아 이뿐 아 진짜 이뿐 안되겠는데 거기? 건무소인데 있을텐데 그러니까 건무소 애들이랑 두팀 넘게 있을텐데 네 나 가겠는데 좀 많이 오겠다 그냥 저기 외곽에 있다가 아니 미친 척하고서 위에 올라갈래요? 흐흐흐흐흐흐흐 전문데 저흥 별거있어 외곽에 있다가 그냥 봐바 왼쪽에 막 총 쏘잖아 나무가 있을 줄은 몰랐지 피 안달았네요 차 피가 달았잖아요 나중에는 차를 버려야 돼서 어딜 가자고 여기 가자고 그래서 여기 말고 내려올 때 문제 잖아요 여기가? 여기쯤에 우프 파인 곳 있거든요 거기 거기 좀 더 가자고 가야 되나 여기쯤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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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녹색? 여기 있자구요? 여기 있자구요? 여기 봐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 봐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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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렸어요 여기 한닥 이상 줄나님 옷 놀러 갔죠? 이 영상의 빨래 형은 빨래를 많이씩 하니까 모아서 또 빨래를 나눠서 하는데 나눠서 하는데 멀어요 쓰지만 않으면 안 먹을 거예요 다시 하에서 좀 멀어지세요 아니야 여기 있을 거 뒤에서 오면 저는 저 되게 위험해서 이러고 앞에 걸 거예요 그리고 언덕 위에서는 아래서 헤디샷 속이 제일 좋아서 방금은 3,4,5 카우팔 자전거 보려고 왔다고요? 자유 시작한 헐 헐 너무하다 묶어놓은 걸 보러 간 거예요 욕 난리하네 자전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눈 밖에 나간 자전거는 내 것이 아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40만원짜리 미니배를 원한다 아하 아하 뭐야? 아하키키 잘한다 핵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제가 봤는데 계속 쌌어요 제가 해가 아니에요 몰라요 핵이 있어 필로그도 봤어요 제가 해가 아니에요 그냥 딱 좋고 부동산 딱 좋고 아 마오님 여기 오자니까 내가 땅 투자에요 땅 투자 이거 부동산 부동산이 없어 그냥 땅 투자 근데 여기가 가야될 데가 너무 많아서 아니 저 노란집 갈래요? 사방팔방에서 쏠꼬박집인데 아뇨 저기는 이미 먹혔을 거 같아 여기서 집을 먹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생각 거기만 카메라가 없어 아 아 그 혹시 막 차 같은 거 주차돼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해봐요 어 맞아요 주차된 거 그 블랙박스 차 블랙박스 요즘 블랙박스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 CCTV 있는 거 확인해달라고 하고 경찰은 막 100만원 미만 자전거도 뭐 전환 신고도 잘 안 받아주고 개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잘 안찾아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살았던 거에요 네 사부실 미칭 소리 저 이전 말로 오피스텔 그 전 말로 오피스텔 그 전 말로 그쵸 편의점이 있거든요 첫소리 거기 이 같은 그래서요 아니 엘람이 또 혼자 얘기해 나도 듣고 싶어 제가 얘기하면 두 분이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난 들어야 돼요 방해될까봐 네 바사삭 소리는 뭐죠 근데? 이게 바사삭 아무튼 잡 잡았대요 그 사람 완전 신기해요 아니 택배를 한꺼번에 다 가져갔대요 그 사람 다 훔쳐가가지고 그 그 사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앞에 종이 하나 붙여서 봉지 하나 붙여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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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찾았으니깐 거기 경찰서 찾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물건 받으러 막 진술서 쓰고 막 진짜 요즘 얼른 그 카메라가 대부분 가짜에요 진짜 맞아요 마오니 무서운 행동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응 와 또 죽였어 우와 잘 잡는데 제가 계속 죽이더라구요 응 근데 그 아 한국은 그래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잡아 주잖아요 다행히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치아 차량들 주차금지에요? 아이고 그치 총만 없으면 되니까 놀다 엠방향 총소리요? 슬퍼요 좁혀질 때쯤 풀 더핑 해야겠다 지금 목소리 차이 작거나 그러진 않죠 네 엘리엘리 저희가 들을 때는 괜찮아요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와 깜짝이야 아니 아까부터 계속 차 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지 바로 앞에 푸시 나 심장마비 걸릴 뻔 나 심장마비 걸릴 뻔 어른조 어른조 나무 뒤에 아 심장마비 걸릴 뻔 진짜 아 아 아까도 엘라님 보셨죠 마오님 하는거 아니요 못 봤어요 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연막탄력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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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심장마비 걸릴 뻔 진짜 너 뭐 안 일했어 마오님 아 내가 이래서 안개매를 너무 싫어해 아 제가 말하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조심히 왼쪽 에미사이 에미사이 에따 아니면 헤드 나가요 제 자기장 밖이라 와야돼 오른쪽 카우팔 카우팔 나무 아니야?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계속 봐야돼요 자기장 아니네 왼쪽 오른쪽에서 쏜다 하구팔 카우팔 딴팀이 양각이네 거기 맞아요 쏘라 그래? 쟤 시체 드세요 그냥 뒤로 가서 연막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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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잘한다 저 하하키키 대박이다 하하 나무 하나 맞아봅다 저거 하나 하나 맞아봅다 조심해요 에미 서구팔 맞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돼서 분노의 감자탄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기장 와요 괜찮아요 우리 발 앞이니까 성공 성공 볼 때 쏘시면 돼 스카로잡아 스카로잡아 뱅터네 그냥 갔어야 돼 얘 얘가 그 선방탕 들고 자기 쪽에서 터졌어요 자기장 우리 쪽이 더 가까이긴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근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었나? 하하키키아트 자기장 오네 이번 자기장은 맞을만 뛰었는데 왼쪽으로? 아니에요? 왼쪽으로 뛰 으악 아이고 아이고 글로 가면 안 돼요 뛰어야 돼요 총 벗고 오른쪽 오른쪽 움푸 소음기 움푸 소음기 하하키키다 하하 하하 진짜 바로 앞에 있다 감자 감자 왕감자 왕감자 한 340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어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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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네 봤어 왜 안개멸에서 카욱팔했어 무서운 자식 왜 안개멸에서 카욱팔했어 무서운 자식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보인다 보인다 저 사이에 있는거 아니에요 가운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있는데 저거 쏘면 안 돼 제가 하하키키 같은데? 저게 안맞아? 저게 안맞아 왼쪽 왼쪽에 나무에도 있어요 나 살아요 개강 움직여 간거야 걸쳤네요 딱 자기장 걸쳤어요 도로 왼쪽 안보셔도 돼요 여기 앞에 두명? 밑에 두명? 어 기름통 너무 커 아 없구나 그러네 앞에 두명이 오른쪽? 아니 앞에 두명이 라스트에요 아니 근데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명 왼쪽 나무에 한명이랑 오른쪽 나무에 한명 있었잖아요 가봐봐 저게 나을거 같아요 괜히 목소리 때문에 발소리도 안되는거 네 동강이란게 암막 하나있다 천천히 라도 일단 먼저 앞으로 기어가야 되지 않아요? 어 어 쟤네는 아마 위치 알거에요 민도님 대충 소리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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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으니까 고통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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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은 지역 visit 정형 LIVE 눈 Sammy 우ước nonprofit 오오오오 아이고 아 1대1대1 이었구나 1대1대1이야 아 2대1인 줄 알았다 죽었어 하하키키 하하키키 결국 죽었어 하하키키 죽었어요? 네 2등 했어요 거기 왼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 도로 쪽? 아예 다른 팀이었어요 걔네가 그니까요 그 도로 쪽에 있었던 거 같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어 한판 더? 윈드님 솔직히 당황했죠 어 나 붕대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컵해서 내주자 막판 1등 갑시다 고고 아 안개맨 진짜 근데 너무 좋다 안개맨 뭐야 저 재밌는데 재밌는데 마오님은 가만히 있질 못하셔서 힘드실 거 같아 아 이게 문제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점버가 안돼 점버가 안돼 점버가 안돼 점버가 안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점버가 안돼 여기 노란병관이 또 있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지금 알트키 눌러가지고 마우스 픽픽 픽픽 아 치지마 아 아 아 아 다 다행이다 여기 위모스 끝 끝 위모스 끝 끝 와... 엘란님 오늘 4승 했나? 4승 했죠 무슨? 4승? 5승? 4승? 7승 이리 여기 벨렘이랑 할 수 있을까요? 벨렘이랑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겼어요. 벨렘이랑 할 때. 벨렘이랑 할 수 있을까요? 나 치킨 한 번 먹었죠? 그럼요. 벨렘이 안 왔어요? 있는디? 있어요? 응. 저 빨간 핀 가요 저기 MW 한 놈 내려가는데? 거기 엄청 머는데요 먼데? 아닌데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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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모스크 없어요 엄청 멀잖아요 프리모스크에는 없어요 없어요 제작구역 오지고 지리는 가게 SNL 아 그거 나올 줄 몰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더라고요 오지고 지리는 가게 동이 어포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 동이 어포감 그게 누구였지?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요 오지고 지리는 가게옵니다 전화 별로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말하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양이? 아 그냥 내가 내려놓으면 한다 하아 하하 올라가야 되네 4배 8배 미니 대기 SR AR 소환기 AR 4배율 미니 쓸래요 미니 쓸래요 아우님은 나보다 일찍 죽어서 안 돼 뭔 소리야 아우 이것도 샷관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웜프를 진짜 웜프 안개맵에서는 웜프가 별로긴 해요 응 아 근데 아까는 안개맵이랑 뭐랑 떠나서 아 샷관이 안 그건 떠나서 창틀에 다 박혔어요 아까 거기 아 아 진짜 뭐야 아우님 왜 그쪽 와요 털어야죠 이쪽 랜이 거기부터 털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부터 터는 거예요 식당부터 아 이거 저거 안왔는데 왜 가방이 없죠 아뇨 뚜껑이 없어 하하하 뚜껑이 없어 가방이 없어 자란다 랜이 거기 털고 위로 올라가요 네 원래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창고 털었어요 네 창고? 창고 윈대님 터신 거 아니에요? 아래쪽 두 개만 응 저는 끝에 와 이 판 핵있나?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여기 이쪽 있어요 1층에 이뚜 이뚜 뚜이 없다 해서 나 찍은 거에 이쪽에 화장실 우리 안전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뚝 하나 더 있어요 2층에 이번바 애들이 너무 빨리 죽는데 다 올라가시네 여기 해안가 안 털어요 여기 아래쪽 아무도 털어 나 떨어져 아 엘라님 이 노래 알아요? 네 뭐요? 자기 상어 핑크퐁? 뭐에요? 무슨 노래죠? 스마트 스터디라고 다른 여기 다 털었네 다른 게임 쪽에도 게임도 있어 애들 카피성어라는 노래요? 그런 노래가 있어 그 노래 왜요? 제가 유튜브에서 후벅 뷰를 아 근데 왜요? 중독성이 쩐다고 아 아 들으면 헤어나올 수가 대박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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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원래 상어성인데 치킨으로 도르는 사람이 그런가? 아니에요 상어보다는 치킨이 더 맛있어 와 근데 아니 이거 첫 번째 원 아직 줄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핵 있는 거 같다니까 1판 계속 그랬잖아 미니 쓰시는 대용량 탄창 드릴게요 여기 검은색 이끄게요 따로 머스크스 쓰시는 분도 없고 다운이 미니통 안 나왔어요? 그래 됐죠?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죠 엘러님 엘러님 M16이나 딴 거 보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가 주고 있어요? 지금 AK요 AK요? AK 줘 주세요 엘러님 뭔데요? 뺏는다 M16 아 어 나 서운기 줄라 그랬는데 어 898이다 AR 소원기 898 쏴야죠 어 SMG 소원기 필요하시고 종로에 샷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보정기 저 AK 주세요 근데 뭐 타고 가요? 몰라요 나 첫 번째 자기자 가깝지 않아요? 뭐한데? 엄청 가깝지는 않네요 엄청 가 뛰어 갈만 하죠 갈만 하긴 하다 가다가 만나는 애들이 이쪽 있어요 엘러님 이쪽인가요? 네 이쪽이요 저도 SR 보정기 필요합니다 저도 SR 보정기 필요합니다 어 엘러님 네 SR 백퀵 SR 백퀵? 안 쓰세요? 하나 있다니까요? 쓰는 거 하나 또 그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고팔이다 후원 저요 2분 저요 2분 총알 총알 어쩐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직비도 필요해요? 네 엘러님 필요할 거에요 필요합니다 소원기를 마오님한테 저 보정기 있어요 SMC 소원기 필요 없죠 다 네 AR 소원기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주시려면 주세요 번갈아 가면 써 써 볼게요 에이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M16이랑 고전기 있으면 저기 엘러님 여기 있다 AK 뿌릴게요 어.. 핀 빨간? 오케이 빨간 핀 그럼 기름통 버리면 M16 그런 총 먹었죠? M16 먹었어요 지금 아 오케이 요 1분 거기 7탄도 네 7탄도 다 버려놨어요 네 7탄도 다 버려놨어요 응 먼저 뛰고 있을게요 먼저 뛰고 있을게요 저 5탄 드릴게요 네 5탄 60발 드릴게요 5탄 60발 있네요 저 170발 있어서 이거 먹고 가셔야 될 거 같은데 거기다 뿌렸다고요? 아뇨요 지금 가고 있어요 차 안 보이네요 빨리 가야 돼요 오토바이 있어요 저기 입구 저희가 칙패드 몇집에 있어요? 오토바이? 감사합니다 이거 타고 오세요 여기 여기 M48 여기 있어요 이 집 앞 여기 있어요 네 거기 거기 아 여기 저기 벅이 있고 하나 그냥 벅이라도 타세요 벅이 타고 차 구해오시면 운노의 향하 차가 없어요 근처 없어요 멀리까지 나가야죠 멀리까지 나가야죠 어 멀리까지 나가야죠 아잇 알라님 있죠 오 어 어디요? 아 형님 마오님 최고 20 다 30분 나야? 마오님 채워야 되나? 마오님 3위 승이에요 2위 승이에요 3위 승 결국 벨님은 못 찾으셨나요? 아니요 와요 요거 찾겠다 많이 비싼 자전거에요? 비싸 아 시리얼 번호가 있으는데요 자전거를 4대 번호가 있기는 한데 근데 노축해서 팔아버리면 노축이라는게 노축이라는게 부품을 각기별로 나눠가지고 그냥 판매를 해버리면 아까 이직 떨었지 않나? 노축해서 팔아버리면 밥이 없지 그건 완전 진짜 따로 따로 비벼 두석도 안 팔려있네요 다 팔렸어요 이쪽 도로로 나가서 차를 딱 걸러 걸려 있네?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시간 있다 왜 안탈린거같아요? 다 맞는다 다 다 잘쓰 살려줘 바로 그냥 쟤네 푸쉬하는거 3명 3명 푸쉬 와요 와요 오고있어요 아 무슨 머리만 아으 와이씨 가요 터져 아 몰라 나도 죽으러 가야 되겠다 둘 턴 아우미 저기 뒷쪽 뒷쪽 어디 바로 그냥 쭉쭉쭉 앞에있어 오른쪽에 와우 와우 아 아이씨 아 아 왜 골로갔어요 어 쭉달렸지 아 아 자 바로 그.. 거기 뭐지? 밑에 있는데 다가가지고 얘네 잘 쏘네 근데? 엄청 잘 쏘네 엄청 잘 쏘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한 분 더 오시면 되겠다 네? 막판 아니었어요? 어? 막판 아니야? 마온이 막판이라고 하신 건데 아 그래요? 한 판도?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나 엘리엔드 막판인 줄 알고 저.. 저 막판이라고 안 했는데요? 아.. 시간이 막판.. 마온이 막판에 1등 하죠? 막 그러셔가지고 아.. 마온이 막판이시구나.. 네! 막판에 치킨 먹죠? 그랬죠 아니 엘라님.. 엘라님 저기.. 그런 줄 알았는데.. 막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왜요? 야근하면 안 됐나? 이건.. 에이수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지금 홍미노트.. 4X.. 민트색을 사려고 하거든요 사지마요 왜? 에이수 안되요 에이수는 포기하고 그냥..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폰이 거의.. 죽다 살려는 폰이라.. 아 그러니까.. 중국산 폰은 좀 사지 말아요 안 사는 거 추천드려요 아.. 국내 사.. 그냥 중저가용 사.. 산다.. 쳐도.. 나만 최근 거 살려고 해도 이거보다 나은 거 없어 배터리가 4천 넘어가고.. 배터리가 4천 넘어가고.. 배터리가 4천 넘어가고.. 배터리가 4천 넘어가고.. 그냥 차 끌고선 막.. 휘젓을 걸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사람들과 자물쇠에 얻는 방법을 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는 건가 뭐예요? 딱 있어요 어디 가요? 자키? 아.. 네 자키 가요 리프톤 티비는 웰컴 리프톤가 핸드폰 같은 거에요 핸드폰이에요 어.. 휴대폰.. 스마트폰 그 샤오미가 은근히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알아요? 알죠 공기청정기랑 막 블루투스 스피커랑 한 명 가요 갈라지 언덕 갈 거에요? 9명 8명 엄청 많은데? 언덕 가야 될 거 같아요 얘는 앞에 합니다 그..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연두핀으로 가고 있고 아 아니다 얘 위.. 얘 위쪽으로 가요 네 저 밑으로 갈게요 저 연두핀으로 4명 있어요 창고 조심해요 엘러님 가는 곳 2명 가요 거기 저 오른쪽 저 오른쪽 밑에.. 밑에 창고로 갈거에요 꺽네요 빠져 얘네 빠져 빠진다 빠진다 빠져? 빠졌네 파밍하고 올 것 같은데 강북으로 가네 차가 없네요 아 또 옆에다 멀진 않다 가깝다 괜찮다 차 있는 거 보고 빠지는 거 같은데 차 있어요? 뜰 거 같은 느낌? 없어요 강북으로 갔어요 강북으로 갔어요 아예? 네 여기서 강북도 좀 먼데? 얘네 가운데 가운데 쯤에서 돌였어요 그리고 낙하산도 좀 일찍 핀 거 같아요 제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걔네가 낙하산 마지막 쯤에 켰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아예 그쪽으로 향해서 갔어요 오면서 차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백 터들었어요 백 터들었어요 백 터들었어요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야 네 꼬리 좀 치워 귀여워가지고 사람에게 꼬리가 있었다면 마오니만 형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어 무시무시한 사람이요? 무시막지한 사람 뭘 줘? 그럼 모두 다 마오니 다시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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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마오니 이상해졌어 아니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든 개든 그 뭐냐 귀를 뒤로 접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를 뒤로 접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는 타고 나갔을 때는 카메라 있는 쪽도 안 오세요 인간의 선 카메라 있는 은행 같은 데 앞에 아 야 자꾸 FCB를 누르지 말라고 위팀 예 그런데도 그리고 뭐냐 저희 집 동네는 아무 거 가도 안 가져가요 깔깔깔 이제 가져간다 이런 말 하자마자 진짜 가져가 조심하세요 요즘 묶고 다니지 다 가져간다니깐 묶고 가져가도 요즘에는 빨라서 갖고 가니까 묶는 부분만 남겨놓고 저희 동네는 안 가져가요 걔네가 진짜 자동거 청하는 애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일단은 안장을 먼저 빼가요 안장 빼가는 거 제일 싫어요 안장 빼가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런 다음에 안장을 빼가는데도 만약에 그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밤에 와가지고 그냥 끊어서 가져가는 거야 애들이 진짜 삼뚝 하나 남아요 와 진짜 삼뚝 파밍 여왕이네 삼뚝만 파밍 잘해 뭐야 나 조끼가 없었네 도양이가 계속 이거 봤잖아요 게임 화면을 도양이가 계속 이거 봤잖아요 힐 보자 지금도 게임 화면 마이크 껐어요 껐어요? 선둑 하나 또 나왔어요 빨리 연두핑 누구 하나 찍어요? 핀? 아니면 제가 찍어 있는지 제가 그룹 먹으러 갈게요 제가 연두가 연두핑 오케이 여기 1층 연두 1층 여기 어디 있어? 와 자키의 섬툭이 이렇게 많다고? 말도 안 돼 자키 여왕 엘라엘라 여왕님의 가와와 함께하시 해고 귀여워 대기 카우팔 있다 카우팔 쓰시뽀 또 은퀴 있으니까 AK 발초 1랩 가방 있었던 거 같은데 총 쏘리 안 먹었네? 응? 무슨 소리? 못 들었는데? 강북 강국 소리?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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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들렸는데? 안 들렸는데? 깔짝 들렸는데 아니 저 빨간 핀 먹었어요? 네 먹었대요 거기서 강북 소리가 들린다고 그럼 그 다음... 빨간 핀이요? 빨간 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네 2레벨 가방 보신 분 있어요? 저기 뒤쪽 집에서 봤는데 파란... 그 연... 연한 파랑? 2레벨 가방이 안 나는데 이름이 요번에 많이 나왔네 우와 오우 삼뚝이다 군용 조끼다 오우? 대박이다 아 나도 조끼 필요한데 조끼 맞아 3명 장군 진짜 잘 샀죠 여기 여기 제 뒤쪽 창고에 2레벨 조끼 있어요 2레벨 조끼 있어요 오케이 2레벨 조끼입니다 여기 여기 핀 찍어줄게요 연두핑 아니에요? 차 없죠? 네 없어요 오우님 어디? 핀 찍어놨잖아요 파란색 파란색 거기 2레벨 뼈야 되겠다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격증 드신 분 누구? 저격증 저격증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안 먹었어요 어?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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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려요 다들? 고양이가 자꾸 FCP이 불러요 저격증 드신 분 저격증 없어요 없어요 왜? 카구팔 아빠 어땠어 소음기 있다니까? SR 소음기랑 SR 보정기 있고 엘라님 3탄 착 건들었죠? 전 원래 카구팔 잘 안 써서 엘라님? 카구팔이 안 나왔어요 다시 다시 착 건들었죠? 아니요 웅투요 웅투? 원래 카구팔 안 써요? 네 W2 SMG 3탄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있어요 아 사비율 있는데 드릴까요? 어 오토바이 있다 오면서 타세요 올라오면서 2톤 3토하기 또 3토야? 3토 아 3토 탈라요 뛰어야 되겠다 에바야 3토 뛰고 계세요? 엘라님 왜 이렇게 느려? 엘라님 왜 이렇게 느려? 아 언니 불안한데 불안한데 본인 운전보다 괜찮아요 불안한데 안돼x3 몸이나 몸이나 뭘 안 돼 양보해줬다가 계속 받고 안돼x3 여기 보여주나요? 한 번? 그럴까요? 삼또바이로 하면 안 돼요 저거.. 아니 저거.. 아니다 불이구나 일단 여기 열둘 빛이 있다가 여기서 내려줘요 계속 세워줘요 차 없죠? 가면서 보면서 안 보였어 차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큰님은 그냥 와요 에이 나쁘다 큰님이랑 같이 가시지 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끊고 네 고맙잖아 후면 가지 마오님이 잘못한 걸로 오케이 몰아가시게 개머리판 있어요? 개머리판 아 진짜요? 저 그러면 그거로 바꿀게요 그.. 룸프로 바꿀게요 에.. 아.. 벡터 벡터? 나도 벡터인데 같이 있읍시다 도전기에 수직선자비에 대탄에 도트 담는 거 있나? 있으신 분? 어? 어? 개머리판 있다 오케이 풀파츠 개머리판? 뭐.. 뭐 필요하신다고요? 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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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하나만 모트.. 안 보여.. 아 못 봤네요 그것도 하나만 일찍 출발해서 자기 사람 안 받는 거 같아요 이렇게.. 2레벨 아니시면.. 1레벨 1레벨이에요 다 똥만 빼고 이거 뭐 있어 차 있어요? 마오님? 네 원.. 유에이지 아님 다시 하여? 유아.. 유에이지요 기름 필요하겠다 하나 먹었어요? 타니 없네요 5타니 저도 5타 90발 60발 아 참 80발 여기 2레벨항 있어요 마오님 팔각정 1층 아직도 1레벨이에요? 네 1레벨 가방도 안 먹고 뭐 했어요? 아니 나 형 그럼 어떡합니까? 없어요 썼어요 아 나 그냥 웜프 써야 되겠다 아.. 내려.. 내려가야 되고 저 탄 좀 먹고 올게요 가방 먹었어요? 마오님? 네 먹었어요 앞 찍어봐야 되니까요 아 일어서 죽는 거 아니야? 열라님 SNG 앞도 있어요? 네? 네 앞 호다리 있으면 되겠다 네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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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네 폴로 레자 어떤 거 줘요? 폴로 폴로 아우 탄밖에 없어 사격장 가볼까요? 털리잖아 사격장 안 털린 거 같던데 느낌이 앞집도 안 타려가지고 앞집도 안 타려가지고 저 사람 아니 큰님이랑 해서 갔다 와요 예? 차 탄 사람이요 큰님 타고 가요 군대 타요 아니요 군대 타요 나 여기 탈구 갈게 여기 탈구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SR 쓰고 계신 분 없죠? 없어요? 네 소염기 나와서 아 소음기 있어요 보정기도 있고 오케이 SR 대탄도 있다 아잇 똥 강아지 같은 아 스크스만 있으면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장압 벙커 봐봐 저 벙커 내려가 볼게요 안 털린 거 같은데 오탄도 있는데 경기 오탄이나봐요 아 털렸다 털렸다 털렸어요? 네 그게 열렸어요? 갑시다 가죠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털었나부다 발길 살다는 녀석이 있어요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 저요 저도요 LX 아웃한 몇 발? 아 레드 찾았다 저 90발 있어요 드릴게요 아니요 됐어 됐어 나도 많아요 저 운프를 바꿨어요 에? 다시 버려요 여기 소염기 소염기 저기요 아잇 SR 소음기 또 있어 버려요 이제 하나만 챙기고 필요없어요 연료통 필요해요? 네 하자요 아잇 어떻게 들어 저 하나 낼게요 저희 그 부착하면 네 옆집 터셨죠? 네 다 떨었어요 어? 드링크잖아 갑시다 아 내가 운전이야 본인이 거기 앉아 놓고 거기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 보탈 좀 따놓은 분 없죠? 보탈... 38 38도 해볼게요 이따가 잘못 들어왔잖아 오탄 골 아니 닫으시 아니 뿌리실거에요 또 그래 30발씩 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15벌밖에 못먹었어 자 그리고 333 415 234래요 234 왜 내가 또 어쩌지 없어요 아이피켜 그럼 내가 혼자 날리 부족한거 없죠? 아니 큰일 아무것도 없다는거 아니죠? 없어요 큰일 아무것도 없다고? 네 없다고 계속 말해주세요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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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차피 안전구역 아니라 하나 하나 제가 부살악 하나 더 드릴게요 어디를 잡자고 33333 여기 자리 잡자고요?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괜찮은 자리. 어디 어디? 소독색 소독색. 자기장 거의 다 됐는데? 보고 가요 그럼. 개머리판 하나 버릴게요. 네. 7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쓰고 싶어요. 아 스카스 있으면 좋겠다. 스카스 쓰고 싶은데 아까 가면 안 됐네. 가면 안 됐네. 갑시다 갑시다. 빨간 핑. 가세요.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여기로 내려가던 것 같아요. 털렸어요. 털렸어요. 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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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일은 없겠죠? 오품.. 털렸어요. 털렸는데 그냥 내리시네. 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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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다 좀 걸리고 간다 다 왔다 와 저기 빨간맛 떨어진다 떨어졌다 어디요? 대구 멀리 한..둑배? 아.. 엄청 멎네 음.. 이쪽지? 이쪽이 1회만이신 분 없어요 1회비예요 천으로 싸야겠다 저거 먹고 와도 될 거 같애 아예 됐어요 먹혔겠지 갔다 와요 갔다 오고 싶으면 먹혔겠지 갔다 오면 먹혔겠지 홍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짱님들? 좀 밑에? 여기 밑에 이거 이집 같은데? 밑에 집 맞죠? 네 그쪽에서 들렸어요 이 짝에 7톤 먹으네 네 네 지금 문을 안쪽으로 열엄게요 안쪽으로도 열엄게요 안쪽으로도 열엄게요 여기 바닥에 AR 재탄 하나 극탄 여기 옆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해 극뚤을 쓸까 그냥? 극뚤을 쓸까 그냥? 극뚤을 써요 극뚤을 쓸게요 아 나 극뚤을 써야되겠다 아 나 데타 쓸게요 그냥 네 짧을게요 한이 없어서 많이 뭐 아껴 써야돼 종소리 2스트로 샛소리 첫 소리 아 이쪽으로 와요 오토바일 지나가요 오토바일 지나가요 멈췄 없음 저 안에 있어요 undnock 아래 아…zte 막았는데 머리 방금 언덕 아래에서 쐈어요 저 집에 있다 집에서 싸요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뒤에서 싸였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N쪽에서 N 내려갔죠 너무 위험하다 이거 뭐에요 저기 올라간 사람 저요 너무 위험해 엘라님 아 엘라님 하면 뭐고 있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 누구냐고 물어보 누구냐고 물어보 안 되는지 물어봤어 싸운다 쟤네 저로 싸우는거 맞아요? 쟤네 그냥 이야 부동산 방 와 자리 좋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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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백질 다 어디있어요 왜 거기있어 다 멜론이 싸줘요 싸줘요 몇대만 싸 안돼 아 도착하려고 아니 다 거기있어 올라가있어 도착하려고 도착하려고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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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정말 안일했어 너무 안일했어 나 몸샷만 엄청 많았어 레스트 형님 너무 무릎 빨리 안들이래요 큰 쟤 뒤에 있어요 게임사료 감사합니다 한 명 부... 아니구나 화염병 안 맞어요 와 저 깨진 소리 저거? 큰 힘 봐줘야되데 어딨어요? 아 내 술을 좀 생각하고 있다 2층치 2층치 어? 차 소리 차 소리 내가 살릴게 스톱 붙었어요 붙었어요 알겠지? 네 계단 봐야돼 네 계단 봐야돼 올라온다 올라와요 나이 노 있어? 아니 왼쪽 없음 안보임 왼쪽 없음 계단 막아놔서 이리 못 올라올순데 차 뺐지 뺀다 몰라 몰라 땀 팀이랑 싸우네 아 저기 있다 SW에 또 있어요 네 아까 차 한대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 SW 산에 있어 산에 산에 또 있어 으흠 큰 힘 조심하세요 들어갔네 스티비 안와 와 상위성 좋아해요 큰집 2층 오른쪽 한 명 이쪽으로 오고 네 기절 거기 안되면 아유 가져와 들어가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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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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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잇 타이 없다 아아 망했다 아 아 왠 가시 탓다 으흠 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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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 세 명 다 올라가 있었죠 아까 네 세 분 다 아니요 저랑 마완이만 아 나 살리러 올라가는데 아 네 그래도 한 명 기재시키는데 살렸어요 아 아 아 네 미안해요 아 으음 충격먹어서 몸 때리고 있었어 흫흫흫 그만 아 아 먹어먹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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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베란다 한 분만 2층에 있었으면 더 좋았어 베란다에서 베란다가 흰뜻한 날하고 여기 딱 좋은 자리여가지고 좋은데 근데 몰래 숨어있는 다음에 스토프가 괜찮아 베란다 잘하는 애들은 이제 딜레이 걸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미지 줘 아 나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딜레이 걸어가지고 진짜 세서 깜짝 세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난 다음에 슛 던지니까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 공중에서 공중에서 내릴게요 여기서 누를게요 아니 갈고 가는데 네? 어디? 아키 내려요 안와요 건물 복단으로 애들 가고 뭐? 이거 문한거같은데 간북 가는건가 이제 한국 가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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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주위에 차 있는지 차 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차가 도로에 오면 저기 안에도 없음 없네요 아니쑤 아 저기 저기 뒤에 하나 있다 여기 연두핀 연두핀에 하나 있어요 집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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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연두핀 어 이거 왜 이래 아니 엄청 머네 근데 이쪽에 없어요 이쪽에 아예 없어요 배도 없는데 그럼 자기장은? 그렇지 않나보네 테스트업에다가 이게 그거 한다던데? 파쿠로는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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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아 누구야 또 그게 나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는 모션이 디비전만큼 부끄럽지가 않으니까 용량 늘어날 것 같은데 용량 늘어날 것 같은데 바꿔도 되면 지금 여기 게임 안에 모션이 추가되어 있는지 지금 개발 병해지지 않아요 계속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11월 달에 테스트하는 거 오른쪽이에요 자기장 옆 아유 멀다 이거 아까워 호나을 빨리 파는 거 넘어가야 되겠다 보트 없으면 보트 없어요 넵 아 저 멀리 있다 보트 저 멀리가 어디? 이 노란 핀 쭉 방향 안녕 여기 레드핑에 이 지금 핑이 조금 이상해요 살짝 0.5초 범프 쓸래? 네? 범프요? 아니요 석공은? 범프는 별로인 것 같아요 빨간핑에 이쪽도 있어요 이뚜랑 이쪽 3분 아니요 먹지 않겠죠 깜독을 찾아 헤매이는 낫선 하이에나 척 아 근데 신기한게 자키에는 레드존을 한 번도 형님 말 잘린다 사키에서 레드존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쪽 왜 이렇게 많아 아 한 누가 보면 본 것 같은데 마오님이 아무 할 수 없었어 레인 도로가에 있는 거 보면 안 꺼놨어 도로가에 있는 거 안 털었어요 네 네 이번 판은 A 케이스라네요 왜 이렇게 이번 판은 빡겜하려고요 저 배열 있으면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어? 뭐야? 배열 아 적용 나왔어요? 내가 배열 하나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네 자배열 이름은 어떻게 알고 네 아이고 느낌이 왔다 아이구 진짜 무슨 아이템 파인더야 대용냄턱 나왔어요 SR 네 그거 낄 만한 총든 사람이 없잖아요 M에서 나와요 에따 나와요 에따 나와요 이번에 뭐 좀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저 그냥 차 끌고 올게요 파란색 핀에 윈 있어요 윈이요? 네 판이 있어요? 판은 없어요 이거 왜 못 뛰어넘어? 이 똥멍청이야 그렇지 발 배울이랑 칙패드 있어요 헬리퍼한테 뭐라 한다 후라이팬 있어요 여기 식탁에 칙팬 필요해요? 네 아 필요없다 에라이 미니 먹을 거예요? 아니요 카우팔이랑 미니 같이 쓸 자신이 없습니다 카우팔이에요? 네 지패드 8배 필요해요? 네 형님 대탄 있다 그랬죠? 차 어딨어요? 거기 저기 저 밑에 형님 대탄 네 드리러 가고 있어요 이따가 이따가 바로 아래 있잖아요 이따가 여기 여기 올라가면서 침패드 먹을까봐 수선 하나 보내주세요 나 있는데? 어 나이스 개머리판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필요없어요 걸어야될까 아니요 오면서 바닥에 일단 길 먼저 가고 계세요 세번님 쪽으로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차 끌고 갈게요 저... 400... 303 513 저 드링크 좀 드세요. 남은 분 하나 드링크 구상은 다들 필요 없으신 거죠? 하나만 주세요. 몇 개 있어요? 구상은요? 몇 개요. 하나 주세요. 저 드링크 두 개 드릴게요. 엘라님도 하나 주세요. 수직선사비 하나 주세요. 저 수소 있어요. 대공연 선착 남는 거 있나요? 팔각제가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저 7탄 필요해요. 7탄 제가 드릴게요. 얼마 정도 드릴까요? 저 AK-8이라서 저도 5탄 필요해요. 95발 드릴게요. 저 90발 있어요. 95발 드릴게요. 아 부자 됐다. 오케이. M16이었는데 AK로 바빴어요. 나도 AK죠. LK 주승이 뭐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소염기요. 그럼 난 풍님한테도 5탄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미니 한 발 더 써요. 그럼 미니 드릴게요. 그러면 미니 드릴게요. 그러면 미니 드릴게요. 5탄. 아 마오님이랑 알아서 둘이 나누시죠. 정신없다. 진짜 차 한 데도 없어. 마오님 65발 떨굴게요. 7탄. 필요한가요? 저 7탄 필요 없는데? 어 그래요? 그럼 뭐야? 저에요 저는. 엘런님이? 엘런이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 엘런 혹시 챙기셨나요? 하나 챙겼어요. 오랜만에 엘럭시의 운전실장으로 볼까요? 전기장 온다. 도속 운전실장. anticip소 아리 части탄리 glow. 오 そう. 여기 kittyator. 엘럭시의 운전, 젤 boy. 모르케 화면이 있어고? 아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저 도로에 도로에 있던거에요 저 그냥 돌 피하려고 갈려고 하시는 기름통 없다고 하셨죠? 있어요? 어 있어 있어 랜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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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짝 언덕 위로 올라가게? 어디로 갈건데요 아냐 아냐 그쪽으로 가요 일단 다리 건너 다리 건넌다고요? 건너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자리장구 가요 그쪽 오른쪽 어후 자리장구 네 으흠 으흠 그 전에 어? 달렸어요 달렸어요 여기 자리장 밖이에요 알란님 있어 깜짝아 가 가 가 가 가 가 왜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거죠? 그쵸? 흠 사람이 슈퍼 점퍼에서 내린줄 알았네 깜짝아 저어 아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요 얘들 여기 5탄 먹었고 엘란님 어 엘란님 어 엘란님 7탄 완전 끝으로 끝으로 가야되네 아우팔인데 일로와요 7탄 5탄 아 이거 왜 막 그쳐 5탄 이거 너 맞아요 아우팔 또 쓸 사람 없죠? 네 네 없어요 홀로그램 엠방향 오토바이 윤란님 총알이 얼마나 필요해요? 어 미니 대탄 대탄 어디 있어요? 100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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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어떻게 어 많아요 5탄? 아뇨 별로 없어요 어 오 7탄이다 여기도 아 다 먹었어 어 붕대 순식간이야 저거 맞아 음료수 좀 주세요 에? 저 구구 저 하나만 주세요 음료수 하나 어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음료수 하나 이 부분 받아 하 힣히 다위 올라 오라 갑시다 이동합시다 대전 아깝다 저기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 가칩니다 저기요? 저기 언덕이라 흐어 하핰 아우 문이 안 열려 아우 문이 안열려 아 기름 기름 넣을게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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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넣을게요 제가 그치다 이거 못참게 꽉 차는 게 좋으니까 아 불었다 오빠 자리장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멀리서 네 아까 오토바이 소리 났어요 제가 언덕에 있나 보네 맨날은 한방 지나갈 때 조심해요 좀 가을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털어려는 것 같은데요 털고 갈래요? 아 갈래요 야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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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뭐야 형님에 나 널 노려보고 있어 1인칭 해가지고 거기를 오른쪽으로 돌렸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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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엎드려지냐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발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쪽 다 있어요 지금 양쪽 이 집도 있어요 네 안 열었다 왼쪽 집 2층 못요 아니요 아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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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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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저 죽어요 어디에시죠 어 여기 여기 저 두 번째 기절이에요 빨리 살려주세요 올라오는 건데요 그렇다 저 아니에요 저요 연방차지 조심 올라가지 말아요 헬라님 사람 있어요 사람 여기에 발소리 들어갔다니까요 위층에 사망 뭐야 여기 두 팀 있었던 거예요 잠깐 피켜줘요 저거 먹어야 돼요 옷이랑 다 깨져가지고 발소리 여기 1조 밖에 없어 이거 한 명 한 명씩 잡아야 될 수 될 거 같은데요 야잇 고야이씨 내보내요 빨리 지금 그거 배우러 없는 사람 있어요 헛소리 저 차와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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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야 이거 뒤에 아시아 타고 빠지는 거 어때요? 우리 가야돼요? 여기 뒤에 바로 뒤에 베란다 보세요 바로 뒤에 안 보여요 저기서 SS 네 갈 데가 없어요 다음 거 까지 보지 흥님 배율 있어요? 아니 이게 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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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깐요 엘러님 배율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집에 오른쪽 집에서 막 움직임 2층 오른쪽 집 2층 2층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네 나 쏠게요 어 저기 NW 한 이쯤에 사람 있어요 네 네 프루트 하나 조심 프루트 하나 더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아뇨 제가 던졌어요 그래 프루트 하나 제가 던져 저는 카카오 8 네 책 패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8배루 측 패드예요 여기 있을까네 이거 한 명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얘네 지금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Handic's 한 명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만 막으면 돼서 어... 트위터 없으면 힘들어요 어어어... 맞을... 누가 썼는데? 아요 썼고 있어요 이거 근데 반대쪽에서 나가가지고 뒤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거든요 밀라인 드림프 혹시 여유분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기... 3층에 와요 3층에 두 개 떨궈둘게 엘라님 하나도 드리고 바우님 하나도 드시고 가야되네 여기 여기 엘라님 여기 빠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빠져요 뒤에 다시야 있으니까 이거 뒤로 살짝 빼야되는데 뒤로 빠져요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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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빠꾸 해서 왼쪽 더 더 더 아니 더 뒤로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어... 아 저... 저지에 아까... 빨간 핀 사람 있었어 나 사람 있었어 빨간 핀 사람 있었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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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마우니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니 어디로 갈 건데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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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 바로 사람 있는데 아니 여기 아까 사람 있었으니까 저쪽으로 뛰는 위험해서 아... 내려야 내려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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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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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속도 좀 줄일걸 아... 아... 이래서 운전해 본 사람이 해야 돼요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쪽 가지 말라고 왜 여기로 왔다 이거 지금 저 뒤에 또 찐다 엄청 멀리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 아... W 쪽에 사람 있어요 W 네 아... 양각인데? 아... 양각이다 몇 각이 삼각이요 삼각 삼각 아... 진짜 침입자님 어서오세요 아... 열받아 으악 그냥 죽는 사람이 더 열받아요 마오님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들부들 노잼사 아... 거기 언덕 봤을 때 소리... 속도 못 쳤어야 됐네 아... 속도 줄인 것도 그렇지만 전진키를 안누르면 그다마 괜찮아요 별로 안 떠요 그럴땐 근데 거기 뜨든 안뜨든 상관없이 사람이 양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도 엄청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맞으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아까 거기 마오님이 거기 애들 막 우리 쏘? 가는 길에 막 쏜다 그랬잖아 마오님 맞고 마오님 맞았고 거기다가 그.. 어? 어? 핀막 아.. 거기다가 그.. 총깐에 두면 막 뛰고 있는 거 그거까지 나도 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엘런이 근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요? 몰라요 아까 뭐 좀 먹어가지고 안 배고파서 뭐 먹었어요? 과자랑 사탕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뭐 먹었어요? 비밀인데요? 궁금하시죠? 아니요? 그냥 물어봐 그냥 물어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안 궁금하면 안 물어봤을텐데 이거 덴마크 좀 쌌어야 좋겠는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뭐야? 엘런이면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네? 아아 진짜 왜? 왜요? 이 아저씨 왜 이래? 수련 이슬 삼이슬 이슬만 먹고 살잖아 이슬 톡톡 마시고 살아네 이슬 톡톡 이슬 톡톡 이슬 톡톡 뭐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깜짝이야 진짜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슬 톡 이슬 톡 이슬 톡 근데 이번에 이 삼이슬 공장 파업에서 삼이슬이 없어요 이슬 톡톡 이슬 톡톡 이슬 톡톡 거짓톡 이슬 톡 와 많이 내린다 이슬 톡 아 내린다고? 이슬 톡톡 이슬 톡 한 5사 이슬 톡 우리 파리들 와 진짜 징그럽다 어? 노 보러 가는 사람 이슬 톡톡 이슬 톡 네 이슬 톡 이슬 톡 이슬 톡 이슬 톡 이슬 톡톡 이슬 톡톡 이슬 톡톡 한쪽으로 많이 가네요 서쪽에 많아요 서쪽 차이소랑 징그럽게 많은데? 철창 우리한테 총을 빨리 먹어야... 아니! 미쳤나 이게 왜 이래... 아니 순간이동을 너무 많이 한다 북쪽에 연료통 있는데 있죠? 연료통에 8개 있는데 거기 하나 내렸고 네네네 봤어요 보드 젠데너? 네? 왜 가는지 모르겠지 어우 렉 걸려 템이 안 먹어야지 장난 하나에 앰프가 없었는데 갑자기 앰프가 생겨 어디있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망가 멈춰 사대네 나왔네요 어? 누구에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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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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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마비 걸린거 아니에요? 저 도트 필요해요 도트 드릴게요 저는 네 먹었어요 도트 가방이 없나? 개머리 판도요 가방이나 쪽에 있는거 보신 분? 저기 그 1쪽 그 가운데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구석에 1쪽 한 곳 있어요 아 서탐 뱉어버렸다 스위스 보정기 보정기? 어? 왜 안보져 감사합니다 갈래요? 레드도트 필요하신다면서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필요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뭐야 자꾸 아파트 오지게 싸우네 아파트 오지게 싸우네 가방에 그건데 친구 올텐데 저랑 마오님 저랑 마오님 지금 거기 경찰서 가고 있어요 어디서 잡았어요? 공장 공장 거기서 바로 뛴거 아니에요? 그 드럼통에서 내렸던 사람인거 같은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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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초크 보이 보셨나요? 공장 못봤어요 그냥 뱀 하나 줄게요 공장 펄비 사비 필요해요? 뭐 판티는 있어요 여기 일단 스카스랑 먹을게요 골로 붙을게요 어? 저 그럼 이거 드릴게요 엘라님 아 감사합니다 마운이 조심 너무 가지 말아요 가지 마요 여기 이쪽 있어요 저 이쪽 저 이쪽 콜로그램 보시면 나 쏜다 나 쏜다 W W 사창 쪽 저 쏘는 거예요 셀탑이에요? 아뇨 아뇨 사창 여기 핀 찍어줄게요 여기 여기 이쪽 욕색 그럼 걔네가 돌아서 올 수 있겠네요 아파트 먹으러 갈까요? 아파트 있어요 양은 같은데 가야되는데 마운이 따라서 갈까요? 가요 가요 한 명 왔어 한 명 왔어 바로 앞에 있어 확인 확인 빨간 핀 이쪽 옵니다 거기 와요 거기 가요 나 죽었어 은님 아이고 내 사이가 저 홀로그램 줄 수 있어요? 레더 뜨릴게요 조심해요 또 있어요 저 애들 여기 보장기 하나 있어요 한 대 맞고 죽었는데 저 보장기 있어요 보장기 내꺼 어... 스크스... 어 이거 드릴게요 대웅이한테 저 저 택킥 있어요 저 택킥 있어요 가야되는데 아우 잘못 깔아라 그랬어 가요 아파트 아파트 갈 거예요? 차라리 그냥 차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와 진짜 깜짝 놀랬다 뭐 있어요? 없죠? 미니 있어요 미니 나머지는 다 먹었어요 삼뚝 드실래요? 삼뚝 드실래요? 절반... 아... 삼뚝 먹어야겠다 한... 한 번 드세요 밖에 발소리 났는데? 방향 어딘지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밖에 밖에 밖이에요? 제 발소리 아니고? 아닌가? 아니 풀숲 소리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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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 그 소리 아니에요 풀숲 소리였어요 최대한 있는 걸로 생각하고서 오케이 이쪽에 있어요 깨진 사람 되세요 조끼는 안 깨졌어요 가시죠 그럼 차 구하러 차 구하러 차 들어가죠 혹시 도트 남으면 거기 하나만 주워주세요 사이가이 껴놓을게요 여기 여기 비용이 같은 점 필요해요? 사이가이? 네 필요해요 그러면... 드릴게요 갈거죠? 대체 들어와요? 여기 드릴게요 나와요 도트도 있는 거 아니셨어요? 도트는 없어요 이스트 쪽으로 갈게요 도트 져 있어요 도트 져 있어요 남는 거예요? 권천이 있나요? 주세요 꼭 여기서 줘야 돼요 네 꼭 여기서 줘야 돼요 8배율 드릴까요? 엘렛님 아니요 드릴게요 아... 주세요 드릴게요 그럼 아까 8배율이 사이가이 달려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사이가이 끼시길래 차에 근처에는 없네요 안 보이네요 한다고 볼까요? 그냥 네 넘어요 그냥 근데 여기 털었죠 윈드님 네 윈드님 거기 터셨어요 아 빨리 갈걸 문 닫으셨네 아 엠포 9대기라 별로 안 좋았네 어쩔 수 없어 총이 없어 개머리 펀만 있습니다 저지력이 너무 9대기라 스카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스카가 제일 괜찮아요 12게이지 필요하신가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전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사이가는 금방 쓰니까 네 아... 칙패드랑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와... 차가 이렇게 한 애도 안 보여? 일가에 진짜 차 한 대도 없네 아니 제니야 별로 안 된다 안 된다 해... 모르고 하네 저기 집 차있다 60학년 혹시 5탄 여유에 있는 분 있나요? 진짜 저 다 7탄이에요 개머리 펀만 필요하신 분 있나요? 아니요 이번 판 느낌이 좋네요 왠지 1등 각이야 밀베의 왕인지는 모르지만 사비율 하나 더 먹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사비율이 왔어요 긍이 얼른 오세요 자기장 와요 네 가는 중이에요 뭐야 나 사람 본 것 같은데 아닌가? 풀이겠지? 탐틀 필요 없죠? 일란님 탐틀 필요 없죠? 일란님 네 스카스랑 일단 원 안쪽으로 일단 원 안쪽으로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연료통 하나 먹어놨어요 네 팍팍 쓰세요 아 아 자기장 꼬막다리에 사람만 없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그 노보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데 접근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홍시 어디에 먹어야지 잘 쏘면 그냥 먹어야지 잘 쏘는 애들 진짜 잘 썼는데 못 쏘야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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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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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맞추세요 여기요 구구 아 보인다 저도 구급이 없거든요 일단 여기 앞에까지 갈게요 일단 여기 앞에까지 갈게요 안녕하세요 너 그냥 그냥 막 쏘는데 죽네 사람이 저 구시할게요 한 명 남았어요 지금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다시아 다시아 쪽에 한 명 그리고 우에이지 뒤에 한 명 아니야 한 명 두 명 시켰어요 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요 총 세 명 총 세 명이요 뒤에도 쏘는 거 같은데 뒤에도 쏘는 거 같은데 뒤에도 쏘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조심조심 다시아 쪽에 한 명 우에이지 뒤에 한 명 다시아 쪽에 한 명 뒤에서 쪼고 있을게요 구급상자 없는데 하나 드릴까요? 채우고 갈게요 저 연막탄 뿌려드릴게요 그 집차에 있는 애가 기절이거든요 다시 해서 나왔어요 다시 해서 나왔어요 갈게요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군용 조끼네 채권 좀 당겨주세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30초 정도 얘네 군용 조끼 한 명 더 있어요 오 아파 아파 진짜 군용 조끼 한 명 더 있어 여기 5탄 좀 드세요 어디 있어요? 제가 일단 먹고 나눠 드릴게요 아니요 5탄 보자 가죠 여기 한 마리 더 여기 여기 뿌릴게요 아 이따 뿌리자 이따 뿌리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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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타세요 어 미니 있는데 미니 쓰고 싶은데 미니 쓰세요 그럼 아 저는 그냥 피 좀 채우고 잘 모르겠어요 식폐도 없네 그것도 없고 여기 3쪽 하나 더 있어요 3쪽 하나 더 있어요 소염기 소염기 4개 갈게요 고고 가요 얼른 가요 갑시다 갑시다 어.. 어.. 보정기 얼른 타세요. 갈 길이 멀다. 아우, 무시다. 나한테 그새 필요없다. 와, 다행이다. 잡아서. 내가 나눠드릴게요, 이따 자리 잡고. 팔벨이 있어요. 거기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말고, 거기요. 노란색. 거기는 여기서 많이 쌓아요. 셀터에서. 셀터 언덕에서. 거기 셀터. 거기 들어가야죠? 저도 저기를 자리를 많이 잡아봤는데, 셀터에서 내려오니까 잡기가 너무 많고. 나무가 많이 있어서 애들을 버티러 볼게요. 근데 아까 피는 채워야 되니까 손님은 그냥 채워요, 피. 구급 있으니까 하나 채울게요. 일단 집안에 들어가던가. 구급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나도 채웠었는데, 없던데 아무래도. 네, 제가 다 먹어놨어요. 제가 두 개 둘이 피. 이 차도 너무 위험하다. 피해가 없어서. 아, 새 차. 아, 새 차. 어떤? 셀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쪽 어쩔 게 있었어요? 해우서 옆에. 왼쪽? 네, 해우서 옆에. 아이야이. 여기 이 도로에. 자기장 바뀌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피 좀 채워야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소리. 여기요, 구상. 엘런님 구상 필요 없어요? 네. 여기 진통제라 에너지 드릴게요. 가져봐요. 네. 아, 더 드릴게요. 몇 개 있어요? 4, 3, 3. 빨리, 빨리 필요한 거 말해요. 필요요? 4, 3, 3?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진통제 하나 더 가져봐요. 네, 갖고 갈게요. 이쪽 하나 났네요. 안 맞던 맞고. 어, 프레임 드라마 생겨요. 네, 확인. 와, 여기 진통제 하나 더 있네. 아, 저 그러면 진통제 하나. 진통제 하나. 어디 자리 잡을까요, 그 다음 거? 잠깐만요. 상담 드려요? 가요, 가요. 여기. 노란 핑. 여기, 여기, 여기. 아주머니. 빨리, 빨리. 보정이 필요 없죠. 네,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저기 있어요. 어디 자리? 뭐 하셨죠? 어, 저도 거기 가려고. 도로 타지 말고 저 언덕 타서 쭉 가죠. 그럴라고. 네, 네, 맞아요. 첫. 여기. 이쪽 언덕에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초록새끼. 있어요? 차 있어요? 네, 총소리 나요. 산에도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야, 여기, 여기 이 집은 어때요? 노노노노노노노나. 나중에 빠지기 힘들어. 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아니, 총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왠지 여기 오른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있어. 분명히 저쪽으로 잡힌다. 네, 오른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형님 올라갔고. 올라왔어요. 아, 2층에. 소울이 들려. 엔터. 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 총소리 들려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 여기 오탄 맞네. 오, 도와의 소리. SW. 확인. 지나가는 듯. 지나가요. 보급 있다. 보급에 섰어요. 홀로글램 있으면 젖으면. 기절이에요. 저기, 보급 뒤에. 나무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하지 말아요. 그냥 나무에 박던데? 쟤. 여기에 차는 있어요. 근데 안 털린 것 같이 보여요. 홀로그램 없죠. 홀로그램 여기 드릴게요, 하나. 없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330이라 NW에서 총소리 나요. 언덕 위에서 총소리. SE. 미니요. 적어. 언덕 넘어. 아, 뒤에구나. 150 뒤에구나. SE, SE. 언덕. 아, 이게 이체널은 앞뒤 구분이 힘들어서. 네? 잘 되는데. 앞뒤 구분은. 이체널은 앞뒤 구분 잘 안돼요. 워 써요. 이어폰 써요. 헤드셋 써요. 헤드셋 써요. 헤드셋, 헤드셋. 잘되는데? 잘되는데. 잘된다고요? 나도 이체널인데. 잊혀놨어요, 보통. 게임은. 앞뒤굽은 잘 안 되던데? 아, 자기장 좋은데 지금 저희 관리하는 곳까지 다 못했긴 해. 우리 지금 옆에 차고집 있잖아요. 거기 사람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것 같아. 차 움직여요. 차 소리, 차 소리. 차, 차 소리, 차 소리. 왼쪽 좀 더, 형님. 멈췄어. 저기 차고집에 다시야 그냥 있어요. 사람 없는 것 같아. 말했어요. 그거 말한 거예요, 아까. 표시한 거, 파란색 회. 아니면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야 끌고 온 사람도 있어. 언덕 조심해요. 에스 이방이야, 볼 때. 랩. 밖에 보실 때. 랩. 라이브러리는 좀 들어 망가는데. 개그만 하게 되죠. 게임 지금 280. NW 첫 소리. NW. 아, 걔네 그거 같은데? 아, 진짜 새로운 거다. 거방형이만. 지프 움직여요? 네, 지프 움직여요. 저희가 아까 핀 찍은 건데 가로 가고 있어요. 위험하다. 저기 노란색 핀으로 박았어요. 아, 저기 있다. 보인다, 저기. 내렸다. 두 명, 두 명, 세 명. 네네네. 차 쏠게요. 네, 차 밖이 보이세요? 터진 건가? 저 안바기 터진 거예요? 아, 뒷밖이 지금. 됐다. 앞뒤 다 터, 터트렸어요. 어, 언덕 있는 애들. 홍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저기 집도 자기장 관리했으니까 안 했어요. 애들이 다 어딜 자리 잡았길래. 조용하지? 어, 여기 언덕, 언덕 뺑이면 안 돼? 안, 언덕이면 아니면 돼?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방금 밖에 발소리나지 않았어요? 저 못 들었어요. 이거 카페 받는 소린가? 아, 일란이 카페 받는 소린가 보다. 그거랑 풀, 밖에 풀소, 풀소리랑 헷갈려가지고. 풀소리 헷갈려요. 뭐야? 어, 진짜 다들. 아, 저기다. 아, 이럴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라님 말이 맞았어. 갔어야 됐어. 위에 박을까요, 여기? 노란색 피는 사람 없거든요? 네, 가봐요. 언덕 위에는, 언덕 위 때문에, SD, SD 방향. 아, 이거, 아, 이거. 와, 여기 W에 바로, 보급 있어요. 사소리, 전방에. 사소리, 사소리. 165. 엘리도 그리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소재마요. 갈 준비예요, 갈 준비. 싸요, 싸요. 저, 가야죠. 두 방 방 왔거든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어차피 시간 많은데. 아, 시간 많은데 자리 싸움이라서. 마오님의 운전을. 그거, 아. 얘네랑 싸운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럴 때, 얘네 싸우고 있을 때. 아, 이거 또. 이거 9명 생전이거든요. 아, 그래. 소음기, 카고파이. 네. 그냥 뒤에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아니다, 아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기, 애니 방향 우아지 서 있거든요. 애니? 네. 아, 오케이. 구급 없으신 분, 구급 드세요. 여기 구급하러 있네요. 사람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어, 잠깐만. W. W. 아, 저기 위에 있어. 언덕 위에. 네, 언덕 위에. 안 맞아, 안 맞아. 아, 이거. 왼쪽 계속 봐요. 칼각장 먹는 것도 괜찮은데. 언덕 위에, 유에이지. 아까 지나간 차. 언덕 위로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네 어차피 와야 돼. 저기, S, S, 사람, S, 사람.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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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아, 보인다. 기다리다. 400 위로 하신 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담벼락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형님, 파괄적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기, 300, 300, 나무. 뛰어요. 300, 나무? 거기서 안보여, 거기서 안보여, 형님. 오, 이스트, 이스트 총소리. 한 명 기절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봐야 돼요, 저희 위치. 형님, 팔각정. 팔각정. 눈 열린 소리. 팔각정, 사람 있어요. 노란색, 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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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네네네. 너무 많다. 저기, 저기 우아지, 우아지의 총소리. 사망. 우아지 터졌어요. 우아지 앞에 돌. 사람 있어요. 마흔이밖에 안 보고 있어요. 네, 저 볼게요. 네, 네. 형님, 나갈 준비해. 어, S방향, S방향, 수류탄. 바로 앞에, N방향, N방향, 총소리. 다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틈 채우고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네, 다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흔이 혼자밖에 안 보고 있고, 형님 나가요. 아니, 수류탄. 20초 전. S방향 수류탄 탔었다니깐요. S 있어요. 나간다. 나가야 돼요, 지금. 타세요. 타시든지. 그냥 가, 그냥 가. 뛰어가야 돼, 이거. 뒤쪽에 사람 있어요. 원래 거기 오른쪽, 네, 조심해요. 네네, 알아요, 알아요. 손님, 자기령 와요. 저기, 집에서 나온 거 잡아야 돼요. 네, 뒤에 가야 돼요. 기어, 기어간다. S, S. 손님, 오른쪽에 하나. 조슛. 잡아줘야 돼요. 컷, 컷, 컷. 한 명 더. 나와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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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하나 더. 저요? 경기격, 사망. 나머지 둘. 나머지 둘.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쪽에 있어, 이쪽에. 보인다. 60, 60. 엎드렸어요, 60쪽. 이거 그냥 터진다. 승님 빼고. 마오님 빼고. 저 쓴다. 왼쪽인데?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 뚫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쟤 죽었어요, 쟤 죽었어요. 오케이, 삼아. 여기 있어요, 여기. 파란색, 노란 스타럭 스피인. 언덕 넘어있어요, 지금. 쟤네 언덕 넘어있어요. 한 명. 한 명이야, 한 명. 연기나는데. 네, 알아요, 알아요. 연기나는데 조심. 연기? 여기, N이 있어, 여기. 제 앞에, 15. 네네네네네네. 네. 오케이. 이쪽에 언덕 엎드려 있을 거예요. 돌게요, 살짝. 그냥 붙어요, 붙어요, 다 붙어요. 아니, 너무 아까, 아니, 아니, 아니. 붙지 말고 너무 많이 붙죠. 돌게, 돌게 붙어주세요. 생명이야, 어차피. 아,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 뒤. 돌 뒤에, 어, 돌 뒤, 돌 뒤. 아닌가? 어딨지? 돌 뒤. 돌 뒤에 있어요, 돌 뒤에. 길리끌리. 샷! 잡았어요. 아니, 너무 돌면, 아, 너무 직진해서 가면 뭐라 해야지? 아니, 어차피 한 명이라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 상관없었어. 안일한 걸 봤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보면서. 1대 4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서 그냥. 주르륵 죽을걸요? 저도 한 명이서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돌았잖아요. 네, 제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치킨다. 오늘 치킨 6만리 먹었어요. 오, 엘고수. 맥킹을 향해서 갑시다, 엘고수님. 재밌다. 엘란님. 우와, 어, 왜, 왜, 왜. 와, 근데 엘란님 KDA가 낮아서 저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으셨네요. 그건 아쉽다. 아, 아까는 너무, 노잼사 너무 많이 해서, 차 타다가 죽지 않나. 찬트를 박아서 못 잡아서 죽지 않나. 아, 아, 아. 가만 가비 가불 6마리 오늘 끝 아 이거 계속 12등 한 거 아깝다 우리 탑템 못 들어간 거 계속 12등 한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탑템 못 들어간 두 반 있잖아요 다 12등 했어요 우와 점수 진짜 많이 줬네 1556점이에요 지금 레이팅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배그 엄청나 빠이바이 여성랭커 엘라엘라 갑시다 어때요? 여성랭커 엘라엘라의 배그 엘라엘 몇 등이에요? 그래요 몰라요? 4만등 근데 이거 허금이 이번에 안되나보네요 저 아까 그 두 번 먹은 거 오제니님이랑 같이 한 건 그거 아시아 서버에서 해서 그래요 아하 9킬 그건 아시아 서버라서 엘라엘라님 지금 류호는 1473점 플레이는 1473점 그러네 아하 아쉽다 아시아 서버 2승 1차 밑에 KD 8.5 지금 됐는데? KD 8.5 허금이 된다고요? 에요 엘라엘 솔로도 했어요? 아니요 허금이 전척 조회가 안 되는데 엇? 시즌5 돼요? 아 시즌5는 아직 안 됐네 안돼요 여기 허금이 이제 망했나? 아 1470점이구나 위대님 계속 하실거에요? 저요? 네 할까요? 저 방송할거라서 그러니까 하실거면 호스팅 되려구요 됐어요 하지만 뭐했어 더워가지고 씌우러 가야돼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빵종 빵종 난 엘란님 호스팅해야지 내가 먼저 호스팅할건데